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일을 하다보면 온몸이 걸리죠? 그럴 땐 스트레칭만 제대로 해도 몸이 한결 편안해집니다. 상체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가슴 스트레칭, 옆자리의 동료와 함께 해볼까요? 앞뒤로 나란히 앉아서 앞사람은 양팔을 수평으로 벌려줍니다. 뒷사람은 양팔을 잡은 후 가슴이 벌어지도록 천천히 뒤로 당겨줍니다.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해줍니다. 자, 그럼 함께 다시 해볼까요?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 동일하게 실시해줍니다. 아홉, 열 역시 동료 덕분에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세게 당기면 팔이 빠질 수도 있어요. 적당히 당겨주세요. 동료와 함께하는 플러스 스트레칭으로 동료에도 플러스 건강도 플러스하세요.